에.. 사일러스 원래 들던 룬으로 한번 가볼게요 진짜 금볼룬 에.. 이게 금볼룬이거든 원래 1년 전에는 다 이렇게 들었어요 5레벨 기준의 말을 해줄게요 5레벨 기준 평범하게 사일러스의 기본 국민콤보 넣어볼게요 네.. 기본 국민콤보 뭐냐 1호 접근해서 평W 평.. W 어 ㅅㅂ 까먹었어 국민콤보다 이렇게 들어가는거죠 네.. 자.. 네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마지막 Q평할 때 정복자가 터졌어요 근데 이때 사일러스는 알다시피 패시브도 없고 완전 진짜 이때가 제일 약해 이때 이제 도망가야돼 사일러스는 스킬쿨이 얼마랑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스킬쿨을 한번 보세요 이게 뭔가 룬에 모순이 있는거야 그래서 이 시이벌 라인전도 약해 어 룬도 안터져 어떻게 이놈을 살릴 수 있냐 제가 고민을 많이 해보고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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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서 만든 눈입니다 어 잠깐만 어떻게 빨리 시작되요 눈에 이렇게 갈게요 여기서 바로 끝났어 어.. 이미 끝났어 2평 W평 이미 여기서 감전사일을 하는 이유는 나왔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게 또 뭐냐 주문자결 풀타임이 10초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 사일러스 Q가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Q를 1타만 맞춰도 주작 대입까지 해서 보강이 된다 음.. 굉장히 공격적인 룬입니다 이 사일러스는 언제 써야되냐 라인전 절대 못 이기다 싶은 애는 빼고요 다 써도 돼요 사실 특히 암살자 류 아니면 뭐 정통 메이지류 이런 애들 이런거 써주면 좋아 죽어 어.. 내 있으니까 흥ject . .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